나가면 싸움인가보네 엘킹? 엘킹이 뭐야? 엘킹 엘킹 아아 감기? 엘킹 자 아 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 뭐야 스팀이 왜 나와 지금 잠만 눌렀어 어 자 편집 안해요 왜냐면 이거 편집을 못하.. 어어 자 스탑! 편집 편집을 할 수가 없는게 편집하면 화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소니 베가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고 쓴 그게 이 파일에 적용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게임할때 어? 뭐지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지 파일 좀 복잡한데 말하기가 어 어 야야야야야 집중 집중해야해 어디니? 뒤? 아 뒤에 없어 여기 있겠지? 아 아 저놈 조종해야 된다고? 아니다 대공포! 어 턴 턴 카디 치아 넘어가봐 으이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ㅊ 잘못 놀랐다 소름납니다 후후 뒤에서 누가 쏜다 아 뭐야 이놈은 어디 있었던거야 오 정신 하나도 없어 아 큰일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쏠티말고 찰그라우 왼쪽으로 가야겠어 아우 되게 안좋아 아 대딴 죽네 저거 아 키트 없나 키트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지 위안위에 뭐 있을거같은게 그렇지 어 뭐지 얘 뭐야 대마 케이크 회사에서 일주지 않는다 노동자들한테 아우 넓어서 뭘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내 시체를 아직 거두지 못한게 있는거 같은데 어 어 저기 요기요기 내가 못먹었죠 아 뭐야 음 저 여자 이거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의료키트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암호 어디 암호를 쓸 수 있는 데가 있다고요 여기 여기 이거 뭐 있어 오 이게 암호야 우와 고장난 시계는 자정에 울린다 오 시계 됐다 설정하기 와 12시가 자정이죠 오 난 지금 강화약 오 체력강화 실드소금 체력도 한번 강화해야해 누군기 자물쇠 따게 키트잡기 필리건 됐어 필리건 필요없고 오 좋네 고맙습니다 까맣게 모를뻔했어요 돈먹고 히히 좋은거에요 발리건 난 요 두개만 하면 요 이거 이거 좋아?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돼 총을 두개밖에 못가지고 다니는데 아니다 됐어 컨트롤러 승부하지 어디로 가야지 총기 제작자 가게 어 화사표를 똑바로 써줘 이 제작자 핸디맨한테 아 근데 이게 핸디맨이 언제 또 나올까 아 내가 들어왔던데니까 뭐 볼 필요는 없죠 상자? 아 아까 왔던거랑 좀 또 들리는데 틀리지 아 틀리지 총기 제작서 여러분들 이 게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주가 스파키민이 사는 이 지구 말고 다른 세상이 또 있어요 그니까 뭐라고 표현해냐냐 어 스파키민 A 스파키민 B 스파키민 C 스파키민 D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들 이해를 이해 뭐 같겠죠? 뭐 아까 중국인 죽었잖아요 근데 중국인이 죽지 않는 곳으로 다른 그 세상으로 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를 다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거지 어 어 병행이론 누구냐 오 첼린 살아있네 살아있네요 잠깐 이거 먹을거 없나 어 첼린 첼린 드디어 자신을 만나게 되는구려 어 이 사람 왜 흔들리지 커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사람 아 알죠 얘는 또 왜 피를 흘리냐 얘도 지금 죽음을 기억하고 있나보네 기계는 위험해요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 곳은 없어요 감옥에서 고문받다 아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 고통을 기억한다 음 어 왜 이 세상하고 연결돼있냐 하필이면 도움을 안주겠다는거야 안주겠다는거야 때려버려 그냥 어떻게 해야돼 어 뭐 수수께끼가 있나 얘 죽여야되나 안죽이잖아 부커도 코피올린적이 있다고 나가야되나보다 어 그러네 제 남편을 치료해주세요 똑같은 말 또 하고싶어 똑같은 말 또 하고싶어 부커 이건 미스스 린 부커도 편견을 갖고 있네 중국 여자는 결혼했을걸로 알고 근데 알고보니까 서양여자 남편이 다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스스 린 남편이 도구마리야 판자촌에 가뒀어요 아 민중의 목소리 걔네 말하는거구나 아이씨 환자촌에 가 그치 어 아깐 중국여자였어 여기는 서양여자야 틀려 이해를 한번에 해야돼 이거 이해 아 그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링크가 되네 죽은거를 죽음을 기억한다라는건 내가 진짜 금시초문이다 이해가 안가 블로그에 나와있지 않니 나는 다른 세상이라고만 알았지 그걸 서로 연결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어 아 또 싸우는거 좋아 싸우는게 재밌어 야야 어딨지 또 있는거 같은데 또 있군 또 있군 오늘 좀 매집이 쪼금 센 편이었군 어디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 왜 달리기를 못하지 어 라라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 여자는 신도 아니고 그 기술을 쓰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되냐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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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갔다 하는거에요 아 컴스타기 만든거 아니라고? 누가 만들었어? 어 그 남자의 여자가 만들었다고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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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 알았다 저의 흥미스트로는 저의 누군가가 저의 누군가가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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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는 쏠필이 없네 자판기가 비거한테만 쓰면 써야되나보네 아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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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... 흠... 아 뭐야 안날라갔어 지금? 어? 흠... 그거 어떻게 된거야? 흠... 판장에 걸렸네 흠... 판장에 걸렸네 흠... 됐어 어? 안통해? 아... 어떻게 된거야 게임이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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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말하면서 게임하기 힘들다 흠... 흠... 왜 아까 그놈 안통했지? 흠... 자전기관표를 하면 딱 돼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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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스토리를 어렵게 만든 이유가 여러 번 해가지고 이해하게끔 그게... 게임회사들이 만드는 것 같아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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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은 차원균열 만드는 능력을 누구한테 받은거지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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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았을까? 어디서 배웠을까? 대체 누가? 왜? 신이 좋나? 신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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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없겠지? 양자 입자... 그때 발견했다... 물리학자...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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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진짜 한번도 이해하기 힘들겠다 게임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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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dexport 물리학자에 관련된거 어디 나왔나? 이 게임을 내가하는 동안에? 어디 뭐... 음성 기록이 있나? 잠깐... 이런데 있나? 이런데 있나? 어 이거 너무 많은데? 환영센터 선진 콘스탑본인체자명 판자촌에서 TV야? 아 뭐 숨겨진 게 있나보네 강화약 파이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뭘 이렇게 뭘 연구하다가 발견했다 차원의 균열을 이 여자는 그런 힘이 있고 아 먹으면 사람들이 공격한 근데 엘리자베스는 왜 그런 힘이 있죠? 몸에 어떤 장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몸에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 여자는 몸에 장치가 없어 나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쭉 가다보면 뭐 있다고 그랬어 힘 그 힘을 어디서 얻은 거야? 저 여자가 신이 아닌 건 내가 아는데 아 여깄다 아 잠깐만 어 지금 아니 난 잠깐만 아 뭐야 취소한 건데 소금 강화 뭘 하냐 실드 강화 흠 깜짝이야 왜 알려주면 슬프 스포일러가서 그랬구나 으아 탄약을 줘 삼길 자탄기를 때리고 있다고 숨겨진 게 많이 있나 보군요 여기 탄약을 줘 위는 왜 이렇게 태평하게 있냐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까 자판기에 돈을 먹지 마세요 돈을 먹지 마세요 와 자물쇠 따기 방금 뭐 주웠어 아 네 라든이 안녕히 가세요 네? 아우나스트? 아우나스트 깼는데 아 휘슬블로우 말하는 건가 그거 돈 주고 사야 돼 어? 나 왜 이러냐? 왜 어지러워하지? 인삿말 떼는 거? 잠깐만요 어? 나 그 바꿨는데? 안 바꿨나? 파일쇼크 인피니트 아 인삿말 요거 아 요걸 내가 안 했구나 나 인삿말 쭉 없애버려야겠다 저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상자 살펴보지 말라네 이거 상자 살펴보지 말라네 뭐 이젠 할 거 없네 뭐 이젠 할 거 없네 이제 뭐 업그레이드 다 한 거 같은데 뭐 초교수총 RPG 삼탄적 윤발총 됐다 하나만 사세요 때리는 자판기 괜찮다고요? 아우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이거 연주하면 죽을 거 같은데 기타 연주하면 어떻게 되지? 이스터네그? 노래를 불러 갑자기 겨울 왕국이 됐어 어 로맨틱한데 우리 친구 아이한테 사과를 주는 엘리 끝났나? 흔들 왜 한거지? 어? 열쇠가 있구나 상자를 찾아서 열기 흔들 왜 한거지? 글쎄요 안 싸지는 것도 있고 싸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한테는 안 싸질걸 아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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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말라는 거죠? 이거 나가자 지금 방금 뭘 주웠는데 먹으면 공격한대요 먹으면 공격한대요 아하 이거 자판기 때리는 인간들이 있네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구나 아 아까 그거 먹을 거 그랬네 됐다 이제 지나가자 괜히 괜히 쫄았네 괜히 쫄았네 괜히 아냐아냐 안갈래 균열이 있는데로 가라는건가 식량가방 식량가방 이걸 열면 어떻게 되는거지? 어 이렇게 하고 저거 돈을 먹으면 되나? 이렇게 하고 이걸 열어라 어? 아 일단 돈은 먹었고 히히 저걸 이용해서 음 이런식을 하는거구나 초보들은 여기서 많이 죽겠는데 어 이거 맵이 되게 넓어가지고 아 프레임 뚝뚝 끊긴다 지금 아 아 명상은 세 개나 트니까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아이 불쌍하보 불쌍하보 많이 넓어요 넓어요 세부츠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처음에 계속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게임 자 여기서 지금 뭔가 딱 느낌이 있죠 저놈을 잠깐만 조종을 해야겠죠 어 도망간다 아저씨 와 저거 뭐야 아 저거 안보이는데 됐어 아 저거 있었구나 어 어 카드사이즈 저거는 아 잠깐만 쇼크샷킬 날려야되요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어이씨 어디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체력봐 어 어 이거 얘네들 어디서 이렇게 막 쏴대는 걸까 우와 아우 저거구나 저거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음 일단 내려가자 야 으어어 우워 우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ㅠ 여기가 제일 안전하구만 숨고 타닝먹고 스페이스 바이오 점프 스페이스 바이오 다음엔 저녁 스페이스 바이오 카빈스 거기랬구나 됐다 저거는 조금 처음에 당황할뻔했네 저 위에다 붙어있어가지고 올라가라 아니 이상한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딨어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오 주변에 적 없나? 적이 없었고 스페이스 바이오 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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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크가 낫겠다 자 여기 좀 뒤져 볼게요 여기 처음 온 것 같은데 어 처먹은 곳이야 여기 누가 있지 않 어 이런거 먹어줘야 자동로켓 아 저는 그놈이네 가만있어 뭐야 저걸 죽이고 가야되는데 음 어떡하냐면 숨어 야 얘는 뭐야 아 얜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 이게 만약에 매달렸으면 내가 위험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 붙여서 아니 여기 여기 후우 의료 키트가 있군 저기로 넘어가야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내가 이걸 노린거지 야 이거 복잡하네 잠깐만 뭐 갈대가 뭐 한두군데가 아닌데 니신이 망갔습니다 아 이제 어디로 가냐 가이드라인 어 위로 어 위로 여기로 가라고 오케이 아래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아래로 가네 어디 어디 잠깐만 여기 소금이 있다 이거 비밀장소가 있는 모양인데 그쵸 지금보다 알 방법이 없어 비밀장소가 있는거 같애 아 아 어디야 대체킹이 아 아 그냥 놔두면 되겠다 아 되나 어 맞네 이게 빨리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좀 해 줘야되는데 어디야 어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 맞나 찾았다 아아 여기였구나 이게 이동할때는 요게 좀 활성화가 잘 안되네 힘드네 복잡해 복잡해 뭐 어제보단 낫죠 아니요 여기에요 아까 거긴데 내가 잘못 눌러서 딴 데로 가버린거야 황소의 집 자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